드디어 선생님, 본인이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? 강팀 종목되어 있어. 나는 지금 그쪽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야 아니? 아니 이게 어떻게 해.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몸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자꾸 바뀌어요. 하루에 두 번, 밤 12시, 난 12시 계속 누군가로 바꾸고 있어요. 강혜연이 어디 있어? 너 누구냐?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?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?